1. 신학성경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235페이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개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래대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특이한 줄 알고 닷질감아 그래대 해변을 가까이 해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아멘 우리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나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달라집니다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가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처신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판단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판단 여기에 의해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달라집니다 나의 영원한 세월을 어디에서 보내게 될 것이냐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여기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불로 떨어지게 되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에 의해서 그러면 한번 여기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 윤리오의 판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을까 사실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죄수 바울을 로마로 호송해 가다가 풍랑을 만난 지라 그러나 어느 한 섬에 무사히 당도해서 로마에까지 잘 갔다 이러면 끝나는 한 줄이면 끝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27장 사동의 27장 28장 2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백부장 윤리오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백부장 윤리오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판단도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 판단 하나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잖아요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친한 친구와 동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왜 그러느냐 친구가 돈을 다 빼돌린 거예요 몰래 빼돌린 거예요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재산 다 없어진 거예요 몽땅 망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가까운 친척에게 보증을 써줬어요 재산 다 날아갔죠 평생을 알거지로 살다가 죽었어요 정말 이게 어려운 거죠 정말 어려운 거죠 우리의 판단 정말 중요해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 한순간의 판단이 내 평생을 좌우한다는 거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 백부장 윤리오의 판단 이 윤리오의 판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윤리오의 판단 여기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더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바울이 죄인 아닌 죄수가 되어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호송을 당해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 거죠 여기에 로마 군인들 200명이 바울을 호송해 갑니다 그 책임자가 백부장 윤리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어디로 가는 거 하니 그래대섬 미항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이 생겼죠 여기 미항에서 겨울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은 이보다 더 기후도 따뜻하고 도시도 크고 숙박시설도 많고 밥 사 먹을 때도 많고 생활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는 저 그래대섬의 서쪽 항구인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낼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여기에 윤리오의 판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지금 내가 겨울을 앞두고 있는지라 지금 여기서 떠나면 안 된다 그래도 안 된다 지금 떠나면 위험하다 화물과 배 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손실이 있으리라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요 대대수의 사람들은 베닉스 항구로 가자 거기 가서 편의 보내자 경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선장과 선주가 펜엑스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그래대섬 동쪽에 있는 미항은 아주 불편합니다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춥습니다 일단 기후가 추워요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합니다 거기다가 도시가 작아요 그래서 숙박시설도 부족하고 생활편의 시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그래대섬 서쪽 항구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낸다면 따뜻하고 편하게 겨울을 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조금만 더 가자 대다수의 의견이 베닉스 항구로 가서 겨울을 보내자 이렇게 됐습니다 특별히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 아닙니까 바다에 대해서는 베닉스 항구로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오가 바울의 말보다는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누가 바울의 말 듣습니까 여기 선원들도 많이 있고 선장과 선주 바다에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야 뭘 알아요 바다에 대해서 비전문가 아니에요 주로 육지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더군다나 죄수의 신분 아닙니까 죄수 주제에 말이요 지가 뭘 안다고 여기로 가자 저기로 가자 떠들어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을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지가 뭘 알아서 여기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는데 더군다나 죄수 신분으로 지가 뭘 안다고 떠들어 가만히 있을 일이지 얼마나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래서 여기 백부장 윤리오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사람인데 호송 책임자인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듣더라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자 여기 불편하고 춥게 겨울을 여기서 보내는 것보다 조금만 더 가서 베닉스에 가서 따뜻하게 편하게 겨울을 보내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닉스 항구로 가다가 배가 처음에는 잘 갔지요 남풍이 불어가지고 잘 가다가 갑자기 유라골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오더니 배가 사정없이 기웃둥거리고 뒤집어지려고 하고 그냥 어디론지 모르게 떠내려갑니다 온 아들이 깜깜합니다 해도 안 보여 달도 안 보여 별도 안 보여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곡식 다 내 던져버립니다 원래 이 배가요 곡식 운반선이거든요 곡식 운반선 그러면서 사람도 실어 나르고 세월호도 그랬잖아요 세월호도 원래 화물을 실어 나르는 배이면서 또한 사람도 실어 나르는 배였어요 이 두 가지 다 세월호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화물을 갖다가 지나치게 많이 적재해가지고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사람들까지 몽땅 죽어버린 거죠 여기 이 배도 곡식 운반선 그래가지고 곡식을 다 바다에 내 던져버립니다 배 안에 있는 무게에 있는 연장도 다 내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안 뒤집어지니까 그러면서 배가 무려 14일 동안이나 폭풍에 의해서 떠내려가는데 사람들은 배멀미하고 난리가 났죠 토하고 배 바닥에서 이리저리 뒹굴면서 신음소리가 나고 사람들에게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다 죽었구나 이렇게 가다가 다 죽겠지 밥도 못 먹고 너가 봐야 다 토해버리니까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2주일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사도마울이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한 사람의 생명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기를 이 배에 탄 사람의 생명을 다 너에게 맡겨주었으니 한 사람도 죽지 않으리라 조금 있으면 한 섬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고 음식을 먹으십시오 우선 음식부터 먹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듣던 중 반가운 소리 저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먹고 보자 이거 산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저렇게 아주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일단 믿어보자 해가지고 저마다 음식을 꺼내가지고 먹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음식도 못 먹고 있는 것마저도 다 토해버리고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없이 음식을 먹고 그러고 났더니 갑자기요 배에 탄 선원들이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그 보트를 타고 도망을 치려고 하는 것 바울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백부장 윤류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 도망가면 안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트를 다 끊어버려 선원들이 못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조금 보니까 섬에 점점 가까이 오게 됐습니다 이야 이제 우리 살았구나 살았구나 그런데 그런데 걱정이 생겼어요 이 배에 탄 죄수들이 도망을 가면 어떻게 하지 그래야 군인들이 여기 죄수들 다 죽여버립시다 그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립시다 왜냐하면 죄수가 혹시라도 도망쳐 가버리면 대신 자기들이 죽어야 하거든요 죄수가 도망치면 대신 자기들이 죽어야 해요 못 지킨 죄로 그러니까 죄수들을 그냥 미리서 죽여버립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죽이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사실 만약에 죄수들을 죽였다면 억울하지요 도망가려고 시도도 안 했는데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도 안 먹었는데 그러고요 이 바다에서 도망가면 어디로 갑니까 이 섬으로 도망가는 수밖에 그러니까 이 군인들의 생각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죠 도망가려고 시도도 안 했거니와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섬으로 밖에 도망을 못 가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왜 죽인다는 겁니까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판단이죠 그런데 율리오가 바울을 살리고자 죽이지 마 그래 그래가지고 드디어 섬으로 당도해서 다 살아났습니다 276명 전원이 바울의 말대로 되었지요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율리오의 율리오의 판단을 놓고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율리오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백부장 율리오의 판단은 사실은 상식에 맞는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말보다 비전문가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가 받아야 돼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이 상식 아니겠어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윤류 아니라도 비전문가하고 전문가하고 둘이서 서로 다른 말을 하면 여러분 누구 말 듣겠습니까 전문가 말 듣죠 대부분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 춥고도 불편한 미양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보다 좀만 더 가서 따뜻하고 편한 베넥스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자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다 찬성하는 바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율리오가 바울의 말은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다 죽을 뻔했죠 죽다가 달아난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은 바울의 말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바로 지금 이 배가 항해를 하던 때가 바로 10월 바로 이때입니다 꼭 이때예요 왜 제가 그걸 아는 거 하니 저희가 몇 년 전에 성주실레에 갔었죠 터키 그리스 반모섬 터키 에베소항에서 배를 타고 반모섬을 가는데 반모섬이 사도 요한의 유배지 아니여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3시간 반 걸리는데 배를 타고 근데요 파도가 세니까 또 시기적으로 10월이 지나고 나면 지중해에서는 항해를 못합니다 파도가 워낙 거세지니까 그리고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요 언제 돌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질는지 모릅니다 아주 위험한 때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11월부터는 그 다음에 3월까지 항해를 안 합니다 지중해에서는 지중해가요 그렇게 무서워요 그리고 우리도 10월인데 우리 배가 떠나고 나서 그 다음 배부터는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출발을 못했어요 파도가 세지니까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으로 출발을 한 건데요 그러니 파도가 얼마나 센 거 아니요 한 3 400명 500명 탔을까요 한 4,500명 정도 배에 탔는데요 상당히 큰 배죠 그런데도 배가요 반문섬에 향해서 가는데 계속 배가 기우뚱 기우뚱 좌우로 흔들 흔들 하면서 가는데요 난리가 났어요 배 탄 사람들 막 토하고 바닥에 뒹굴고 진짜 난리가 났어요 멀미양 먹고도 토하더라고 파도가 세니까 배멀미가 그렇게 무서운 거더라고 그것도 3시간 반을 그렇게 가는데 저는 어떠했을까요 저는 아무 일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30 한 40년 전에 수원에 처음 왔을 때 멀미 엄청나게 했습니다 시내에서 시내 왔다 갔다 하면서도 멀미를 했어요 택시를 타도 멀미를 하고 봉구차 타도 멀미를 하고 멀미를 하면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죠 그냥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속이 그냥 울렁울렁하고 막 토하려고 하고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밖에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했었지요 멀미가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멀미가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이 차만 타면 고통인 거예요 이게 10분 15분만 가도 멀미를 하니까 고통인 거예요 이게 기도를 워낙 많이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멀미가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멀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멀미를 안 하기 시작했는데 반모섬까지 가는 동안에 저는 배 한 3층으로 된 배인데 그 3층 맨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잔송을 부르고 했는데 아무 일 없었어요 반모섬에 도착해가지고도 저는 아무 일 없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문제가 생겼어요 반모섬에 도착해가지고 꼼짝을 못 한 거예요 반모섬 전혀 구경을 못 했으니까 방에 가서 그냥 들어 놓아가지고 저는 다른 목사님이 인도해가지고 반모섬 구경을 했죠 이 지중해가 10월 달부터 파도가 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11월부터는 항해를 못합니다 무서워요 지금이야 배가 워낙 커져서 나아가지고 그 옛날에 배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더군다나 돛을 달고 바람에 의해서 항해하는 배인데 폭풍이 일어나면 정말 무서운 거죠 목숨을 보장 못하니까요 바울은 이것 정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식이니까 이건 적어도 이스라엘이나 터키나 이집트나 이렇게 그리스나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중해가 겨울에는 항해 못한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해마다 11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는 항해 못한다는 건 이건 상식이거든요 이건 밭사람 아니라도 바울이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출발하지 맙시다 지금 떠나면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많은 타격과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맞는 말을 했고 상식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이 맞았어 그런데 율리오는 바울의 말은 무시하고 에이 지가 뭐라라 여기 선장과 선주도 있고 여기 선원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죠 우리는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말을 평소에 많이 참고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법무료 전문가도 있고요 경제 전문가도 있고요 부동산 전문가도 있고요 의료 전문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전문가들의 말을 많이 참고로 하는 거 이것도 지혜로운 일입니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판사 검사들 말 다 맞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이 시대에 틀린 말 많이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이 하죠 거짓말도 많이 하죠 의사들 말 여러분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의사 말 믿었다가 큰 코 다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도 한두 군데 가보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사들 중에도요 잘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병원도 세 군데 네 군데 가보고 나서 결론을 내려야지 한 사람의 의사 말만 듣고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요 아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에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는 하되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판단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판단 잘해야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가정에 장래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영원한 세월이 걸리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예를 들자면 전에 스위스의 프랑스의 대화가 베르네가 제네바의 옆에 레만 호수라고 아주 유명한 호수가 있거든요 그림 같은 호수 정말 아름다운 호수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났죠 지나가는 두 여자가 그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어느 정도는 아는 사람인지라 그림 그리는 사람을 보더니 코치를 하는 거예요 그거 그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코치를 하는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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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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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먹을 좀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하고 그러니까 이 화가가 슬슬 웃으면서 그냥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한참 또 어디 갔다가 다시 오더니 혹시 이 근방에 베르네 화가가 화가 선생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혹시 보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르네 화가 만나볼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뭘 그렇게 만나려고 그러세요 베르네 화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선생님 도대체 누구신데 베르네 화가를 그 유명한 화가를 그렇게 하부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실은 제가 베르네거든요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이 아줌마들이 얼굴이 빨개지더니 몸 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베르네 말하려고 왔다가 막상 베르네를 몰라보고 그림 그리는 거 코치를 했으니까 감히 감히 코치를 했으니까 그 평가를 하고 감히 얼마나 몸 둘 바를 몰라 하는지 사람이요 이렇게 오해하고 실수할 수가 있어요 판단 하나 잘못하면 알아봤어야지 좀 당신 누구십니까 하고 좀 물어보고 좀 알아보고 했어야지 그렇게 섣불리 경솔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실수를 하다니 이게 무슨 망신이요 얼마나 신뢰를 한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또 이런 경우죠 3회사 1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있죠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원통하고 분하고 안타까워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엎드려서 장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는지 힘이 빠져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 입만 움직여 이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이 여자야 포도주권은 어디 와서 술주정 이런 야단을 치는 거요 냅다 그냥 영문도 모르고 그냥 사연도 모르고 술 취해가지고 성전에까지 와서 술주정하는 걸로 봤던 거죠 엘리 제사장이 비록 제사장이고 사사였지만은 판단력이 부족한 거예요 판단력이 부족한 거예요 엘리가 제사장이면서 또한 사사라고 했잖아요 사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저지스 저지스 재판관들 사사기가 이 재판관 백성을 재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판단력이 부족해가지고 알아보지도 않고 어? 알아보지도 않고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조사도 안 해보고 기소부터 해버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조사도 안 해보고 기소부터 해버려 공소시효가 안 남았다고 해서 망신당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헛발진하고 망신당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면서 또한 재판관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나를 보고 그냥 수추장한다고 냅다 야단부터 치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원통해서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아 또 제사장한테 이런 오해까지 받게 됐으니까 그런데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도 판단력이 부족해요 이 판단력이 하나 부족한 사람은요 계속 부족합니다 한 가지가 열 가지라고 자기 아들들 홈리아 비나스가 얼마나 망란이 지됐어요 그냥 재물을 드리려고 성전해 가면 그걸 빼앗아가지고 막 그 고기를 부어먹어버리고 못된 짓 많이 했죠 백성들로부터 말 많이 들었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 어떻게 했어요 너에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 아니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느니라 그러고 말았어요 사실 제사장직 내려놓게 했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이오 그게 율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직 내려놓게 했어야 그런데 그만 놔둬요 그냥 타이루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분해색과의 전쟁터에 법괴매고 나갔다가 두 사람 죽고 법괴 빼앗기고 나라가 난리가 났죠 그 소식 듣고 엘리는요 뒤에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벌렁 넘어져서 죽고 연세 드신 분들은요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으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며느리는 애기 낳다가 죽어버리고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집안이 이 판단력이 부족해가지고 이 자식에 대한 판단력이 특별히 얼마나 편견에 빠져있는지 편견이 심합니다 특별히 자식에 대한 얼마 전에요 화성 연세살인사건에 범인이 자백을 했잖아요 자기가 범인이라고 그런데 그 어머니 하는 말 우리 자식은 착한 나인데 아이 세상에 화성 연세살인사건 사람도 한두 명도 아니고 열흘 명 죽인 사람을 그 자식 착하다는 그러면 안 착한 자식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면 사람 하나도 안 죽인 자식들은 다 성자 아니겠어요 성자이지 않겠어요 화성 연세살인사건에 그 범인이 그 착하다니 이 부모의 편견이요 대부분 그래요 자식에 대한 편견이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가문이 망하게 됩니다 가문이 망하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셨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맞아 이루어져 그리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귀신 쫓아주시고 병자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로 걸어가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야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이런 분이 없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다 해가지고 믿고 따랐단 말이죠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녹인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39개의 항목의 안식일 규칙 예수님께서 안 지킨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긴 것은 아니에요 율법대로 다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켰습니다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규칙대로 안 한다고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다 그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기꾼이다 백성들을 미혹해하는 자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된 겁니다 한 번 예수님에 대하여 편견에 빠지고 나니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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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틀린 거예요 다 비판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가 뭔데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취급을 해 이거 신성모독 아니야 이거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도 귀신의 왕 발새불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지 뭐 지가 무슨 그래가지고 사내들인 공예를 해서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살인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하고 그래가지고 끝내 예수님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께 매우 충성했노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고 그랬단 말이죠 얼마나 얼마나 우습습니까 지금 보면은요 지옥에 간 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멸망을 당한 거죠 영원히 멸망을 당한 것인데 뭐가 그렇게 기뻐할 일입니까 무슨 충성입니까 그게 하나님 대정하는 거지 더군다나 그들의 말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 귀신의 왕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속였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게 귀신이 왜 귀신을 쫓아납니까 같은 편인데 같은 편인데 귀신은 귀신 편이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근데 간혹요 어떤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또 단톡이나 이런 데 보면 유튜브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올려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진짜 그거 앞뒤도 안 맞는 얘기 저렇게 생각이 짧으나 그러니까요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부족하면 균형 잡힌 사고 능력이 부족하면 사람이요 판단을 잘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요 극과 극으로 가요 극과 극으로 가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과거에는 뭐 민주화 운동하고 노동 운동하고 감옥에 들랑달랑 하다가 그러다가 지금은 또 갑자기 또 극우가 돼가지고 지금은 맨날 인발렴 좌파 우파 주사파 빨갱이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그 얘기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아 공부도 할 만큼 했는데 학교도 다닐 만큼 다녔는데 이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이 없다는 지식은 많아 머리도 좋아 근데 명철이 없어 그러니까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이거 잘 우리가 구문을 해야 됩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지식은 많아요 그런데 지혜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친구 친한 친구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대학의 어느 학과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천재인 거죠 그 친구하고 동업을 합니다 근데요 그 친구가 나가서 무슨 일을 했다 하면 손해를 봅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래요 그 친구는 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래요 어디 가서 뭐 견적을 뽑고 계약서 썼다 하면 꼭 손해를 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래요 그 좋은 대학에 그 학과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어찌 그럴까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식은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판단력입니다 이 명철 판단력이에요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에게 그 우편손에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 부기가 있는 이라 자만 3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가 있어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도 지혜가 있어요 제가 가끔 소금에 대한 얘기도 하고 햇빛 쬐는 것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이 엇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소금 먹으면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 소금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햇빛 쬐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선크림 바르고 막 챙 큰 모자 쓰고 햇빛 쬐면 큰일 나요 어떤 사람은 햇빛 많이 쬐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비타민 D 박사 임대순 교수 그 사람은 얼굴이 벌겋게 돼 한낮에 얼굴이 벌겋게 되도록 햇빛을 쬐라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느냐 여기에 우리의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어설픈 지식 가지고 열심히 자기의 건강을 해치고 있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많이 써요 실제로 몸에 좋은 건 안 하고 몸에 해로운 것만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니 되겠습니까 이게 여기에 우리의 판단 얘기 필요합니다 판단 얘기 필요해요 이쪽 얘기 저쪽 얘기 다 들어보고 다 들어보고 어느 쪽 말이 사실인가 팩트체크 해보고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그러면 올바른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죠 내가 이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거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느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결론 내리지 말고 여러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고 공부도 해보고 알아보고 체크해보고 그러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 유대인 식돈뻘이라는 책을 봤더니요 후지다 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동경에서 사업을 하는데 뭘 하는 거니 이 사람이 맥도날드 장사를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맥도날드 미국 가서 맥도날드 하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맥도날드를 그래야 돼요 버팔로우 했더니 나이아가르 폭포 앞에 있는 도시 버팔로우 버팔로우 한국에 와서 미군부대에 주둔을 했었다는데 버팔로우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내 옆자리에 앉아서 비행기 타고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버팔로우 그래야 알아들더라고요 맥도날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해야 되느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먹어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거리가 어디냐 긴자거리 어느 백화점 앞에 거기에 처마 밑을 새로 얻어가지고 6개월 동안 준비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본전 다 뽑았습니다 프로지오 이런 사람들이 장사 개업하고 한 달 만에 투자금을 다 뽑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대충 그냥 주먹국으로 판단해가지고 돈 벌겠습니까 충분히 알아보고 조사해보고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해요 이게 지혜와 명철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장수도 부기도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운 길로 평강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죠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도 이 지혜에 있는 자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에 있는 자가 전도의 열매 많이 맺어요 전도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전도왕들 치고 부자 안 된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이 지혜가 있으면 전도의 열매도 많이 맺거니와 부기도 따라온다고 했으니까 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전도왕이 거의 다 부자된 거예요 거의 다 부자된 거예요 여기 윤리오의 판단 그러면 어떻게 그 판단이 나중에 달라지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그냥 보편적인 판단을 했어요 전문가의 말을 듣다가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면서 가만히 바울을 지켜보니까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바울 곁에는 누가 있는 거 아니 아리스도고라는 사람하고 누가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옆에서 치극정성으로 바울을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 바울 대하는 거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실력하곤 했지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품위가 있어 교양이 있어 그리고 왠지 모르게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하나 다 맞아 지금까지 바울이 한 말 다 맞아 다 이루어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틀린 말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다 맞다 윤리오가 이제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제 아끼고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죄수를 다 죽여버립시다 자기 부하들이 그럴 때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그것을 금한 것입니다 안 돼 죽이면 안 돼 역시 백부장 윤리오의 판단은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은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가이사 왕자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로마를 보고마 시키잖아요 바울이 윤리오가 나중에라도 깨달아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편견에 빠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되지 못하죠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아니요 사람이 편견에 빠지게 되면 에이 저놈 저 쓸모없는 놈이야 저놈 나쁜 놈이야 뭔가 이렇게 죄 짓고 지금 죄수로 끌려가는 놈이 뭐 주제놈께 뭐 이렇쿵 저렇쿵 말이 많아 그렇게 생각했으면요 바울의 말 하나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그 뒤로 편견에 빠지면요 사람이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듣고자 하는 것만 듣습니다 편견에서 못 벗어나고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고 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편견에서 못 벗어나고 죽어요 편견이 무서운 겁니다 편견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 사람 빨갱이 저 사람 간첩 그러면 하는 것마다 간첩처럼 보입니다 저 같은 사람 담배 이름 모르잖아요 담배 이름 모르잖아요 어 저 간첩이네 저 그러면 이제 하는 것마다 다 간첩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 소주 이름도 몰라 어떻게 지금 혼에 빠진 소주 이름도 몰라 나는 소주 이름이 또 뭐 저 아침 이슬이 소주 이름이라도 아침 이슬이도 아니고 조금 틀렸다며 제가 그 정도니 뭐 뭐요 아침 이슬이 아니고 뭐요 아니 마셔본 사람들 얘기해봐요 그러니 이거 간첩이란 생각하면 이게 그런 거예요 전에 옛날 오래전에 오래전에 평양신학교 교수 있었어요 그 최 이름 갑자기 최윤피리인가요 교수 있었는데 그분이 시골교회 설교하러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어느 여관에서 하룻밤 먹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한 방에서 막 여러 사람 지었잖아요 근데 그 그 교회 장로가 한 방에서 자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인상이 다 도둑 서로 다 도둑로 물어본 거예요 저 저 내 물건 잠자는 사이에 내 물건 싹 가지고 가면 안 되지 그냥 서로 다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어? 서로 다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속으로만 주여 하면서 신학교 교수하고 어? 예? 장로하고 서로 다 도둑으로 오해해가지고 어? 저 사람 눈 뜨는 거 봐줘 도둑놈이야 저거 아무리 봐도 저 옷 입는 것도 아무리 봐도 저 주머니가 큰 거 봐줘 저기다 담아가지고 가려고 저렇게 큰 거 전부 도둑으로 보니까요 어? 저 봐줘 저 신의 저 뭐 흙이 많이 묻었잖아 저거 어? 아무리 봐도 저거 보니까 또 밤에 잠을 안 자는 이쪽에서 보니까 저쪽이 잠을 안 자 저쪽에서 이쪽 보니까 또 잠을 안 자 어? 내가 잠들기를 바라고 있구나 잠만 들면은 내 물건 내 보따리 가지고 달아날라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아침까지 둘 다 잠을 안 잔 거예요 야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가는데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가네 교회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은 교회 설교하러 온 신학교 교수고 또 한 사람은 그 교회 장로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이 한 번 빗나가면요 이렇게 많은 오해가 생기고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편견에 빠지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균형 잡히고 논리적이고 건전한 판단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야 인생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 생활도 바로 할 수가 있고요 이 판단이 잘못되면 화를 안 낼 때 가서 화를 내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오해를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손해볼 일에다가 돈을 투자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기꾼을 만나기도 하고 좋은 사람을 갖다가 비난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기 윤리오가 올바른 처음에는 판단이 잘못됐지만은 나중에 그 편견에서 벗어나 올바른 판단을 해가지고 파울을 살려주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합리적이고도 논리적이고도 균형 잡히고도 건강한 판단 능력 지혜와 병체를 피우하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올바른 판단 능력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올바른 인생 살게 해주시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물에 대해서나 상황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